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뭐 할 말 있냐 뭐 이런 투에 아주 멋진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사무총장은 아니고 정책위 의장일 겁니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진주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네요. 사료값을 못 받자 키우던 개를 버린 자 누군지 아시겠죠? 국가에 사료값 달라 못 주겠다 그럼 개를 버리겠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무슨 책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 난리법석을 지던데 박대출 의원은 뭐 이런 이야기 할 좀 자격이 있죠. 2021년도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기한 손에 꼽을 만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박대출 의원이죠. 뭐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공직선거에서는 수개표하자 기계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되고 말았죠. 그것을 2021년 6월 16일에 제가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박대출의 선거법 개정안 그 당시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 3월 18일 날 기계 대신에 손으로 개표를 하자 투표와 개표 개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그런 인물이 박대출 의원입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일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다들 상관이 눈치를 마치 바둑이가 눈치 보는 것처럼 헐컷 헐컷 이렇게 보는 사이에 박대출 의원이 용감하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그렇게 제기한 적이 있죠. 자 이번에는 또 직격탄을 날렸네요. 이번 직격탄은 종합정리판입니다. 그리고 박대출 국회의원의 제가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한 적은 드뭅니다마는 글도 참 잘 써네요. 짧고 단호하게 박대출 사료값을 못 받자 개를 버린 뒤에 개 모델 달려 팔아서 돈을 번 자 문 비하 논란 아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의 편집자들이 제목 뽑은 걸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을 낚아야 되니까 이런 제목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 비하 논란이 문이 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그냥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 가운데 죄를 좀 많이 지은 인간이죠. 지금 전세 사기 이런 데 다 본인이 주역이었으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맞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개량해서 사료값 못 받은 자 키우던 개를 버린 뒤에 개 모델 달려 팔다가 새로 문 연 책방 수입도 챙긴 자 맞지 않습니까 또 책방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책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50여 명 정도는 열정 페이로 공짜로 와서 노력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올려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문재인과 더불음유당을 향해서 남의 돈 나라 돈 어지간히 챙긴다 제 이속을 차리는 데는 물불 안 가린다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는 다 맞는 말인데요 나라 돈을 그냥 쌈짓도 써듯이 그냥 쓴 거 아닙니까 부채를 400조 이상 올린 거 아닙니까 모든 공기업 들을 대부분 다 수조에서 이러면 수천억 적자 수렁통으로 빠뜨리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양심 불량인 겁니다 나라 돈이든 자기 돈이든 간에 아껴 써야 되고 공직자가 되게 되면 군림하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봉사한다 영어 표현의 공무원이 서번트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고 관이 민을 수탈한 역사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 그나마 이제 좀 보호를 받지만 부끄러운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보다 훨씬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관과 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도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돈에 남의 돈인데 그냥 그거를 그냥 물 쓰듯이 쓴 거 아닙니까 그걸 제 이속 차리는데 물부를 안 가린다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박대출 국회의원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원문을 보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박대출 의원 뒤에 있는 것이 남강입니다 남강이 참 폭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커진 않지만 좀 유장하게 흐르는 그런 강이죠 그 위에 건물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이게 촉성루 을 겁니다 촉성루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때 논계 기생 논계하고 여러분들 외장이 여러분들 함께 그냥 그거 안 되죠 촉성루입니다 진주 진주의 박대출 의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글을 참 잘 썼네요 이런 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까 글을 참 맛깔나게 쓴다 정치인의 글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챙기고 또 챙기고 제목도 참 잘 달았네요 챙기고 또 챙기고 형님 오빠하며 돈 봉투 챙기고 누군지 아시겠죠 이정근 씨 강래구 씨 윤관석 3선 의원 이승만 여러분 1선 의원 주역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 봉투 살포 사건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수억 영치금 챙기고 아마도 이것은 조국 전 민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감옥에서 수억 영치금 챙기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챙기고 누군지 아시겠죠 윤미향 씨 지금 이제 민주당을 떠났지만 카드 단말기로 책판 돈 챙기고 이건 누군지 아마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586 운동권의 윤모 의원일 겁니다 카드 단말기로 책판 돈 챙기고 법인 카드로 초밥 소고기 챙기고 이거는 누구 누구죠 이재명 씨 아마 부인 해경궁 뭐 경북궁 해경궁 김해경신 가는 분일 겁니다 후원금 카드로 딸 식당 챙기고 누구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일 겁니다 관사 공사비로 손자 놀이터 챙기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일 겁니다 관사 재택으로 부동산 투자 챙기고 이거는 뭐 김명수 씨 이야기일 겁니다 60원 코인 갖고도 한 푼 줍쇼 후원금 챙기고 김남국 국회의원이죠 사료감 못 받자 키우던 개불인 뒤 개모델 달력 팔나가 새로 문을 연 책방 수입도 챙기고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야기죠 남의 돈 나랏돈 어지간히 챙깁니다 제 이속 차리는 데는 물부를 안 가립니다 제 호주머니 꺼낼 생각은 왜 못하는지 돈매 특허라도 낸 건지 그 돈들은 님들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러고도 당당하니 기가 찹니다 강철 멘탈 배틀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향기가 납니다 뭐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겠습니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저는 틀린 말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박태출 진주시의 여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여름 주장에는 형님 오빠하고 돈 봉투 챙기고 감옥의 수억 영치금 챙기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챙기고 카드 단말기로 책반돈 챙기고 법인 카드로 초밥 소고기 챙기고 후원금 카드로 딸 식당 챙기고 관사 공사비로 손자 놀이터 챙기고 60원 코인 갖고도 한 푼 줍시 후원금 챙기고 사료권 못 받자 키우던 개불인데 개무대를 달력 팔다가 새로 문 연 책방 수입도 챙기고 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라면 유포죄가 아니고 다 사실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은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무인격의 그런 초강철 멘탈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성해서 국민을 어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도덕놈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올해 1월부터 도덕놈들 1권 공직선거에 대한 총론 도덕놈들 2, 3권 대통령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다음에 5권의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댔는가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복원하는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되찾읍시다 우리는 조선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정권의 여러분들 침딸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